안녕하세요 닭, 마수리 닭 하나랑 순대 막창볶음 하나요 와, 완전 노릇노릇해진다 오케이 5분, 6분 됐다 됐다 아유, 음식을 할 줄 아나? 뭐 더 오지 안 봐? 너무 맛있어 음, 너무 잘치겠다 음, 너무 맛있어 야, 이렇게 없는 거고 행동 앞에 진짜 맛있어 맛있어? 조민이가 좋아해 응 우리 조민이 같아서 내가 두 마리도 먹겠네 다녀야, 두 개 더 먹겠네? 와, 너무 맛있어 맛, 맛 괜찮은지? 맛있어요? 안 먹어요 아, 진짜요? 야, 이건 누가 먹었는데 이러면 안 됐어 네? 아, 이거 맛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꼭 전달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진짜 맛있거든요 선배님 어? 치킨이 너무 맛있다는데요? 치킨이 너무 맛있다는데요? 치킨이 너무 맛있다는데요? 치킨이 너무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어 야, 깜짝이야 야,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게 뭐야? 야, 깜짝이야 마수리닭이 진짜 맛있고 안 맵고 마수리닭이 진짜 맛있고 안 맵고 치킨 먹을까? 그리고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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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수리닭 하나 마수리닭이요? 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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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너무 좋아지 아, 무엇이냐 그런 느낌? 생각했죠? 아 보통 도착해 하니 후퇴한 계란 흙미디오를 보내면서 조화시키는 시킵기로 돌아가고 가고 있어요 이 시점이 버 earns 찌개장에 박람이 너무 맛있어 치킨집 집에 가 직접 그냥 보내야지 연기가 펄펄 나이기야 정말 맛있어 맛있다 5개 맛있어? 맛있다 이거 찌개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어 랩듬서 신발님 메뉴 선택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이 치킨이 좀 어렵기는 해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좋아지네요. 우리 좋아, 우리 좋아. 우리 느낌이 지금 인기가 많아서.